요 잔잔바리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자 오늘은요 자작체비 테스트를 하러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짜잔 보이시죠 어저께 낚시방에 가서 재료를 산 다음에 길이 1m 50cm짜리 가지체비를 만들었습니다 대상 5종은 삼치에요 삼치 될지 안될지는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 오늘 새로 산 잔바를 입고 출동을 했는데요 스타일은 딱 인민군 스타일입니다 오빠는 종간나 스타일 새로 산 잔바에다가 삼치 비린내를 실컷 묻혀갔으면 좋건데요 자 채비는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삼치만 잡으면 되겠죠 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캐스팅을 희망의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갖고 멀리 캐스팅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한 70m 정도 날리는 거를 목표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름 저 정도면 성공이에요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? 저기 멸치대도 엄청 많아요 군대군대 멸치대가 엄청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삼치도 뛰는 거 봤어요? 뻥 안치고 대박 오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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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대 일로와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실 제가 이 미친 짓거리를 왜 하냐면요 아주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방에서 원투로 삼치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지랭이 달아갖고 오늘도 안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아 이 흔들림 없는 꿋꿋함은 뭔가요 점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씨 브렌 어제 밤늦게까지 희망에 부풀어갖고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네 아이씨 미쳐버리겄네 어째 된겨 망댕이라도 물어야 될 거 아녀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아이씨 물은 점점 빠지고 내 기운도 빠지고 내 모양도 빠지고 아 오늘 생각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어이 뭐 좀 좋지 아 오늘 안타깝게도 삼치야 라면 먹자 특급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작전을 변경해갖고 그냥 바닷고기를 노려보도록 할게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기 애기 잔잔바리가 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 으쌰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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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댕인가 저게 뭐야 에라이 예상대로 댕이댕이 새끼망댕이가 달려있습니다 아아 제 영상에서 망댕이 구경 오랜만에 하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따 가을인데 왜 이렇게 쬐까네 에이 너는 왜 이렇게 못 먹어갖고 조그만 거야 불쌍하니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아이샤 우와 대박 요거 지렁인줄 알고 빼서 갈아낄려고 보니까 고기네요 고기 으쌰 지 몸짓만한 지렁이를 처먹을라고 오 대박 손가락 한마디만 해요 으허허허헉 으허허허허 이게 뭐지 망댕이 종류인가 어어 쯔이바 낚시 역사상 초미니 물고기 기록 세웠습니다 어 대박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이건 또 뭐래 망댕이인가? 망댕이 새끼죠? 오씨 대박 오늘 왜 이래 아이쒸장아 오늘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건 또 뭐야 요 요 잔잔바리 새끼들 아이쒸 뭐야 이거 에럭스 아 요 잔잔바리 에럭스 잡는다고 비싼 채비 다 날렸습니다 아 젠장아이쒸 요 잔잔바리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아이쒸 요 새끼 요 새끼 나쁜 새끼 내 돈 처먹은 새끼 아이쒸 어 에럭이 아니네 에미레미 놀레미에요 깜짝 놀랐네 아재개그 아이 새끼 마음같아서는 초장 바르고 싶지만 불쌍해서 놔준다 어? 고마운 줄 알어잉 아이쒸 아하 오늘 야심차게 나왔는데 밤새도록 준비해온 비싼 채비 다 날리고 아하 짜증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실망할 순 없죠 또 내일이 있으니까 하하하하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하하하 오늘 또 얼마를 날린거야 짜증나 Christianity 해외 prayer 에